이순신의 최후, 그것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막바지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1598년 8월 교토의 후시미성에서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죽음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철수 명령을 내렸다. 조선에 있는 일본군은 모두 철수하라는 명령, 그의 유언이었다. 그 무렵 순천외성, 견고한 이 외성에는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마냐명의 군사와 백여척의 배를 이끌고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것을 어떻게 쓰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하는 이유는, 왕石을 훌라였다. 朝鮮의 국土을 버렸다. 朝鮮의 왕朝의 역란이의 카침을 벗었다. 이것은 그의 대단한敵, 또는 천을 받지 않는敵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기도리가 있었다. 전투는 피할 수 없었다. 1598년 11월 18일 순천 해상을 봉쇄하고 있던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사천, 고성, 남해 등의 일본군들이 순천의 고닉시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고닉시의 구원 요청을 받은 300척 이상의 일본 함대가 노량 앞바다로 접근하고 있었다. 전투 직전 이순신은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벌어진 전투. 싸움은 한밤중에 시작됐다. 임진왜란 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노량해전의 시작이야. 양쪽 함대가 뒤엉킨 치열한 적절. 전투는 밤새도록 진행됐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이순신 함대는 관음포 앞바다를 막고 있었다. 일본군 주력군은 관음포가 뚫린 바다로 알고 들어가 있었다. 잔적 소탕을 위해 이순신은 직접 독전거를 울렸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활로를 찾으려는 일본군과 이를 소탕하려는 조선수군. 운명을 건 접전이 되었다. 관음포에서 돌아나온 일본군과 이를 막아선 조선함대. 근접전이 펼쳐졌다. 대장선에 조선수군들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이순신과 함께 부하 장수들도 독전의 독전을 거듭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 싸움이 한참이던 무렵. 이순신이 총탄을 맞았다. 왼쪽 겨드랑이에 총탄을 맞은 이순신이 쓰러졌다. 즉근들이 이순신 주위로 몰려들었고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즉근들은 이순신의 유언을 따랐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임진왜란 7년 전쟁도 끝이 났다. 이순신의 유언을 즐길 수 있은 이로운 이순신이 지식 중 이순신의 유언을 사랑하기로 했다.